그럼 먼저 젤리 토마토 부터 룰나벨 페퍼를 컷 더 젤리 토마토스 첩! 첩! 비엔나 소세지를 어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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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철퍼 되게 힘드네 내가 시간 안에 못할 것 같아 고추핀 어새썰기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? 어새썰기? 어새썰기 그 홍고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잖아 그게 어새썰기 어새썰기 못해요 나의 스타일링 만들어가면 되지 올리브오일에 스테일 프라이 오니언, 갈릭 오니언, 갈릭 그리고 메시포테이토 메시토마토 아... 메시포테이토랑 됐어 그 메시포테이토 메시포테이토만 먹어봐야겠다 메시포테이토 네찌그랑 뜨거ceğim OWNED 그러면 완성! 오븐 들어갑니다 완성된 거는 포트락파티 가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맛있게 나왔을지 포트락파티로 완성되면 고!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뭘 먹어야 될까? 이 피자 맛있네요 사전 피자 맛있어요 It's a lot of garlic I like it I like it It looks yummy, right? It looks very yummy Yes, thank you